울었어 오빠 눈물 봐 눈물 땡해 응 땡해 땡이야 걱정하나 뿐이가? 야옹이도 계속 걱정해 좀 쳐다봐 응 계속 쳐다봐 오늘 좀 이상하거든 시름시름 안 난다 야옹이 봐 올라가 옳지 그래 누워 자 아 싫어.. 뜨끈한 게 최고래 응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 한 번 추워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겠지? 얘는 아프겠지? 템을 더 미쳐버려 도전 받으러 갔어 ㅋㅋㅋㅋㅋ 우릴 왜 보는데 우리도 형 봐야지 자 댕이야 일로와 야 일로와 빨리 귀여워 빨리 일로와 댕댕 일로와 땡이 일로와 댕댕아 댕댕아 일로와 가벅통 올라와 자 댕댕 올라가 올라와 올라와 으응 헉 흐흐흫 댕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답을 얘 다 남겨놨어 댕이 앉아봐 무거 삶아주면 먹을 거야? 좋아? 좋으면 꼬리 안들어 좋아? 좋아 좀만 기다려 아이고 예뻐라 맛있는 듯 나지? 뭐야 댕이 좋아 너네도 맛있는 듯 나지? 네 애가 댕 기다리고 있는거 봐봐 아 귀여워 앉아 앉아 옳지 먹어봐 잘 먹는다 잘 먹는다 무시도 흥가하고 왔구나 코에 묻어있잖아 너무 잘 먹는다 내가 말했지 잘 먹을거라고 다행이다 카드도 다 먹었으면 좋겠다 다행이다 땡이 맛있나? 속이 시원하지? 먹는거 보니까 귀여워 바닥 비웃잖아 피를 많이 쏟으니까 영양소치를 많이 해야해 피를 많이 쏟아 땡이 맛있나? 그렇게 잘 먹어야지 응가도 안하고 먹지도 않고 한 조합 더 줘야겠다 다 먹게 나와 다 먹게 나와 지생의 지도로 다 먹게 나와 심심해? 이제 괜찮아? 이제 막 심심해 죽겠어? 다 먹게 나와 한 명씩 다 먹게 나와 갑자기 이제 떡국이 던져 떡국이 던져 떡국이 치열하자 떡국이 치열하자 떡국이 치열하자 떡국이 치열하자 떡국이 치열하자 떡국은 치열하자 떡국으로 치열하자 떡국이 치열하자 떡국이 치열하자 우리의 planners